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주주님들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힘든 마음이 잘 다독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2.7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장중에는 고점으로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4.86%까지 분명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장, 종료, 종가는 2.75%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상승을 할 때 본격적으로 힘을 받아서 올라갈 때는 현대차만큼 강력하게 갈 수 있는 대형주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8월 2일 폭락에 대해서, 8월 5일 폭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떨어진 게 맞지만 그럼에도 폭락에 대한 하락은 거의 다 만회 회복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다? 시장이 정말 강하게 반등을 해줄 때, 시장이 강하게 올라와줄 때 수급이 모일 때는 현대차적으로 수급이 또 강하게 몰려들 수밖에 없고 정고점 돌파까지도 정말 순식간에 한 달, 두 달 만에 상승하면서 정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지점에서 과연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금 주가가 또 주저앉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같이 분석을 하는 동시에 우리 주주분들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정도를 보시면 오늘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1.2%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지수 자체가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갭 상승. 결국 갭 상승을 한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해준 거고 전날 미국 증시를 한 번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초록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초록색이 상승한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6%, 또 테슬라 3.6%, 메타도 4%, 마이크로브, 애플 다 같이 많이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이 상당히 호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개부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개부로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부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약간은 은봉을 그려줬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때요?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전에 주가가 강하게 쭉쭉쭉 올라와 줄 때는 여러분들 이거 주식 계속 가겠다. 주가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계속해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 뭔가 올라도 또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안 좋은 이벤트들이 터졌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또 한 번 폭락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은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얘기죠. 계속해서 이란 공격을 고심하는 이란이다. 가자 휴전 시 보복하는 패기 검토한다. 완전히 보복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거짓 정보들도 많고요. 사보타지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쟁 얘기가 있을 때는 이런 뉴스 내용들을 우리가 조심하셔라. 반드시 신뢰하는 것보다는 누가 보복 안 패기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전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다음 주 월, 화에 진짜 공격을 개시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란이 일부러 공격을 하려면 이런 기간에 맞춰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장이 끝났고.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주말을 지나는 과정에서도 안 좋은 뉴스들이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말에 나오게 되면 월요일 대응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부분이다. 어떻게 어떤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월요일, 화요일에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서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는 중동이다 보니까 중동은 어떻습니까? 결국 유가, 이제 원유, 기름 가격과 급격히 연동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 한번 잘못 발발하면 유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전체가 갑자기 불황으로 나빠질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아주 불안감이 많이 커져 있죠.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둔화되는 것 아니냐 성장 멈추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전기차 화재를 막는다.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 7대 안전 정보를 공개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사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곳인지 그리고 그 배터리사는 자연스럽게 도퇴가 되고요. 또 정말로 안정적이고 정말 퀄리티 좋은 배터리만 또 잘 팔릴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 전기차 기업을 좀 더 신뢰감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도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직한 신뢰성이 높은 2차 전지 기업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주가가 전기차 기업에 관련된 전기차 섹터들도 현대차겠죠. 현대차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는 맞는데 이런 악재를 극복을 했을 때 악재가 극복이 되었을 때는 주가가 더욱더 큰 폭으로 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글로벌 전체 리스크,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리스크가 발발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대응을 한 다음에 대응이 끝난 다음 어떻게 된다? 주가는 정말로 강력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대체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언제를 해야 되냐? 언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따박이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현대차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한 분들은, 구독자분들은 급락하는 급락, 폭락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매도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타점 안내 받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투자하시는데,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겠고 특히나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합니다.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안 좋은 뉴스가 뭐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겠고 저한테 이제 내용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뭐 과금 과정도 없고 무료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문자 한 통만 현대차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잘못 대응하면 여러분들 진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손실을 피하고 오히려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마감을 하실 수 있게끔 현대차 주주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매수매도 타점, 대응 내용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현재 수급 관련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계가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쭉 떨어지는 부분에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매수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 상황은 어떻다? 하락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라. 수급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거기다가 또 눈여겨보실 부분이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을 봤을 때 선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강하게 선물 매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하락하겠다. 시장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선물 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선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다시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크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시장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셔라. 지금 이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 따로 저한테 대응 타점 안내 받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아직이다. 아직이고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되면 아마 매수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역시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